ㄴ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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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이 돈이 많나 봐. 돈 많으면 진짜 사지 누가 짝퉁 사요. 공중전화 가서 통화하면은 동전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아..마음도 막 조마조마하고 ㄱㅂ ㄱㅂ ㄴㅂ ㄴㅂ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그 돈 받으러 찾아가고 전화 걸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. 차는 뭘로 뽑아줄 거야? 난 아우디가 좋은데. 아 7천까지요? 아 그럼 이자는요? ㄴㅂ ㄴㅂ 40%요? 성실하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구만요. ㄴ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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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의만 좀 바꿔주세요. ㄴㅂ ㄴㅂ 아 어떻게 명의를 바꿔. ㄴ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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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네